그러네요. 방금 탈당 속보가 떴네요. 28일 탈당에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로 이재명 대표의 전체주의적 사당이 됐다.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더욱 힘껏 싸우고 옛날 참된 민주정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서 이분들이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래서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탈당을 무소속으로 하든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든 간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을 가로막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으로 가거나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도움이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자들 일부는 뺏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도우미가 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가버린다면 몇 명이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세의 지장이 없다. 대세의 지장이 없다? 제 정치 경험을 보면 대세의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또 저분들이 지금 현재 저 기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날짜가 지나면 그래도 그러한 일은 저질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 중성동의 전현이를 전략공천한 것은 윤희숙 대 전현이는 이 구도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드러냈는데 윤희숙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전현이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의사 출신이죠. 의사, 변호사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들 운동권은 괜찮고 민주당의 운동권은 청산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윤희숙 후보도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전현이가 나와버렸고 전현이는 누가 봐도 그 정도의 경력이면 초에 리특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초에 리특이죠. 서울 지대를 나와서 서울 지대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같이 그렇죠. 고시를 합격해서 그렇죠. 변호사를 했는데요.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탄핵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현이 변호사 자격으로 결론을 하는데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자격증도 있는데 치과의사 변호사 변호사 국회의원 자기 남편은 판사 그렇죠. 이분 이력도 정말 부산 그렇죠. 통영이죠. 정확하게 보면 통영이지 통영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도 부산 그렇죠. 영문과 출신이 불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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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서울대 불문과 출신이 고시 합격해서 그렇죠. SO1 상무하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천재급이에요. 그 말씀하신 추미애, 이현주, 전현이를 전략공천을 여전사 3인방으로 전략공천을 한다. 이게 좀 먹힐까요? 어떤 전략공천의 기준이 뭡니까? 저도 지금 그것은 지도부의 당직을 안 가지고 있고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전략공천은 보면 현역이 사퇴한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남 한도 진도도 전략공천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현역 의원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10% 20% 돼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하면 전략공천이 가능하지만 경산을 하는 거죠. 좀 있다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나올 예정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요즘 떠요. 조국이다. 떴어요? 여론조사에 17%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거 비례대표 중심으로 하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랄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조국 신당 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조국 신당이 창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박홍군 이건 소탐대실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민주 진부 개혁세력 의 통합 아니면 연합으로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정권 종식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광주 목포 해남완도 진도를 다녀보면 의외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 이건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역은 민주당한테 투표하고 비례는 조국신당한테 투표하겠다. 이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가 17% 나오고 그리고 연민이 있고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앞순번을 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뛴다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해 보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까지 건드린 것 제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일에 아이들 문제까지 건드려서 그걸 사법적으로 재단해서 완전히 아이들 인생을 망쳐버리는 쪽으로 사법부가 가도록 검찰이 맡는 것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요 조국 장관에게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고 방송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국 장관에게 설사 표창자 사실이건 아니건 그거 하나 가지고 일가족을 몰살한다고 하면 이건 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 과거 우리 검찰은요 장영자 이철이 그런 시대에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후로도 보면 그래도 검찰도 눈물이 있었어요 부부는 한 사람만 하고 특히 자식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건드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박준호 식탁에서 조국 장관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민을 물었어요 조민 잘 있냐 조 장관 때문에 조민은 의과대학 6년 다니고 인턴하고 힘든 거 말한 거야 했는데 지금 고절이 됐어요 고절 그랬더니 아주 씩씩하대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긴 합니다만 국민 대보신원에 물어라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 받아라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방송에서 맨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악에서 지금 관악에서 살거든요 홍천동에 관악에서 출마하든지 부산이나 광주 특히 광주에 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신당을 장당하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좀 아 이거 두렵더라고요 분명히 조국 신당은 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합치는 그런 연합정당으로 비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민주당이 배척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조국 신당 스픽스